김포시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민주당은 맨날 사전투표가 하면 당장 이깁니까? 그리고 어떻게 뭡니까? 김포시민, 군포시민, 광명시민 모든 시민들이 그냥 사전투표에서만 그렇게 10%, 20%를 더 주죠. 민주당에게.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다 10%나 20% 정도 더 적게 줍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주광역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남입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남의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주광역시입니다. 수치가 엄청 작죠? 광산구 갑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작죠? 이렇게 작습니다. 밑에 게 여러분들 바로 뭔가 하니까 김포시고 이게 김포시고 여러분 바로 밑에 것이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갑입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수치가 일단 작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에는. 또렷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던 곳이 광주광역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박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갈릴레오가 이런 박해를 받았던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성을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런 차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광산구 갑만 그런지 다른 데도 한번 보시죠. 광산구 얼입니다. 여러분 광산구 얼하고 이게 여러분 광산구 얼입니다. 여러분 광산구 얼하고 여러분들 김포시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크기도 차이가 나고 광주광역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크기가 현저히 적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김포시는 여러분 왜 이렇게 멉니까? 다른 군포시 광명시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값이고 대부분 10% 이상이죠?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갑을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자체가 일단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숫자가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포시는 절대 교차가 안 되죠? 이게 안 되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오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죠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갑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죠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올입니다 숫자가 작잖아요 숫자가 그리고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갑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에는 아마 5개 정도의 구가 있을 텐데 이거는 광주광역시 북구갑입니다 수치가 작잖아요 아주 작고 3개긴 합니다만 들쭉날쭉한 게 3개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훨씬 더 심하고 그런데 이쪽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포시는 이거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르지? 김포는 왜 이렇지? 군포는 왜 이렇지? 광주광역시 북구갑은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친구 하나 더 보죠 광주광역시 북구올입니다 아주 슬림하지 않습니까? 아주 적습니다 값이 똑같은 이름 크기로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거 보시죠 뚱뚱하지 않습니까? 광주입니다 광주 김포입니다 김포시 값만 아니고 전국입니다 전국 여러분 이거 보시죠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기가 찬 이야기죠 이 보시죠 이게 2020년 4.15 총선 때입니다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저 볼 때 광주광역시 다 끝을 내죠 광주광역시 서구갑입니다 여기 보시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도 김포시 값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서구얼입니다 서구얼 이건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죠? 양향자 후보가 당선되 양향자 후보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용암동의 4.7 금호희동의 4.7 조금 큰 수네요 큰 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10% 대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런 거죠 대전 대덕구도 똑같습니다 대전 대역구도 가장 상단에 있는 바로 상단에 바로 밑에 있는 더감동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10.1% 플러스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9.5% 이런 턱없는 값에다가 모두가 플러스 값 모두가 마이너스 값 좌우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좌우 대칭구죠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나오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여러분 그동안 보셨는데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하고 전국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르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관찰하게 되고 관찰에서 특이사항에 주목하게 되고 특이사항에 주목하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 의욕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그런 특이사항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김포시 얼 김포시 갑 똑같은 겁니다 남양주시 갑 조응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데죠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김포시 얼 남양주시 갑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남양주시 병 김용민 후보가 당선된 데입니다 이때도 주강등 후보가 패배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패배한 거죠 여기에 남양주시 병 같은 경우는 양정동 같은 경우는 무려 뭐죠 김용민 후보가 플러스 18.2% 미래통합당 후보의 주강덕 후보가 마이너스 17.8%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18.2%까지 차이가 나죠 어떻게 17.2% 마이너스 17.8%까지 차이가 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그 원인이 뭔가를 궁리하는 것은 사람이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걸 의심을 제기했다가 고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남양주시 어른 또 더 한심합니다 남양주 어른의 별내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5%입니다 민주당의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2.7%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구 전국에서 똑같은 종류의 좌우대칭 구조의 10%를 웃도는 그런 차이값에다가 그리고 항상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마치 프레미엄이 주어진 것처럼 플러스 10% 이상을 기록하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 이하를 기록하고 이것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2020년 4.15 총선이지만 3구 대선에서 그렇고 2018년 지방선거도 그랬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두천시 연천구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생긴 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데칼코만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부천시 갑도 똑같이 부천시 갑은 좀 간단하네요 인구가 참 많은 모양입니다 두 개 동인데 부천동에서는 여러분들 민주당의 김경엽 후보가 7.4 플러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 엄재 후보가 마이너스 6.7 아마 마이너스 6.7 이후로 군소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군소후보까지 더하면 좌우가 거의 숫자가 비슷할 겁니다 샘곡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 11.3 민주당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 후보 마이너스 10.4 여러분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천시 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관람하고 있는 겁니다 4.15 총선 당시에 경기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을 여러분 이것이 부천시 어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천시 정의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남 분당시 갑입니다 성남 분당시 갑 어마어마하네요 성당시 갑의 온중동에는 민주당 후보가 16.1% 플러스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15.8%입니다 중간에 판교동을 보니까 플러스 16.4% 민주당 후보 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16.3%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맨 마지막에 서현일동 플러스 17.3% 민주당 후보 그 다음에 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17.1%입니다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 17% 정도 당일투표 득표일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모든 동에서 11개 동에서 다 여러분들 앞선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11개 동에서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서 다 당일투표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11% 17% 정도 낮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남시 분당국합 분당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당얼을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분당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남시 수정구 그 다음에 성남시 중원구 더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확연하게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죠 모든 공직선거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는 차이값이 너무 크다 플러스 10%대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두 번째는 특정당이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모든 투표소에서 다 플러스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40대 0 48대 0 60대 0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숫자가 마치 종이 물감을 묻혀가지고 종이를 접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에 딱 걸맞는 크기가 좌우 쪽에 각 동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현대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법칙인 대수의 법칙 표본 집단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바로 모집단과 일치한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허병기 교수님이 인천연수홀에 관련된 그런 정인신문과정에 나오셔가지고 2억 몇 분의 인천연수홀에서 일어난 사건은 2억 6천만 분의 1 정도 확률로서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대법관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확률들이 대부분 몇 억분의 1 내지 몇 십억분의 1 정도가 일어난 겁니다 근현대 과학을 통해 가지고 갈릴레오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동수를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권력은 교회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한 거죠 마르틴 루트도 여러분들 뭡니까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던 성경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신 것은 대부분 뭔가 아니까 현대판 지동술입니다 현대판 지동술 한국판 지동술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특이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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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